공수부대 아니면 특수부대인데 특수부대 운용은 제가 자신이었고 공수부대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음... 포격으로 시작합시다 한번 셸에 붓고 시작하자 그럼 부어버려! 어 뒤에 것까지 같이 자 해변을 상륙하자 아 이렇게 미 공수부대 특인부대인데 공수부대로 갑시다 저번에 공수부대로 재미 한번 봤죠 공격해 좋았어 잘했다 지금은 못사겠지 아 살 수 있네 정찰기 전투기 전투기가 필요해 정찰기는 필요없어 야 어떻게 착륙시킨거냐 이거 어 어어 그냥 나갈 수 있게 해놓구나 탑승하는거 개념으로 이번에는 진짜 전투 시작해야되네요 그렇다고 지금 아까 체력이 까인 부대로 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병원부터 점령한다 병원부터 점령한다 나는 뭐 상륙작전이라길래 좀 까다로울줄 알았는데 안심하세요 주민들 아 어서가자 어서가자 고고고고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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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해변에서 저거를 일수해라 일단 완료했구요 음 야 여기부터 해야돼 여기 이번 부대는 거리를 두고 뒤를 지원한다 역시 물량 앞에 장사 없고 도와줘 도와줘 얘들아 고고고고 됐어 이건 간단하게 점령하는거라 2번 부대 여기 치키고 1번 부대 간다 건물 안에 적있다 건물 안에 적있어 은폐 건물 안에 적있어 은폐 안되겠다 안되겠다 자 대기하고 건물 안에 적있어 69 2번 부대 5번 부대 9번 부대 5번 부대 올라와서 이거 잡어 어 뭐야 야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우리 박격포 죽었나? 박격포 죽은 것 같아 아 이네 살았네 한군만 남았군 옮겨 오예 옳지 어어 다행이네 자 새 부대로 이제 포위망을 압박해 나갑시다 모어버렸 제로거리 포격 옥시 어 바로 들어오네 이 새끼들 이거 이런 야 탱크 무대 난입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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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이런거 없어 바추카포로 다 막아야되나 오오오오오오오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어